24장 25장 25장 26장 26장 2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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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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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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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1 31 32 31 32 33 33 33 32 36 36 37 38 39 그러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새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오는 바깥의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와를 두려워하여 여왁께 간구하며. 여왁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랫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메. 여호야 김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하메.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 김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 김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메.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갈리